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2번 일이 많아요? 3번 누가 요리를 했어요? 누가 요리를 했어요? 4번 주말에 왜 학교에 가요? 주말에 왜 학교에 가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5번 몇 번에 전화하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몇 번에 전화하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6번 6번 내일까지 전화해 주세요. 내일까지 전화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앞자리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 20분 두 분 맞으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앞자리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 20분 두 분 맞으시죠? 8번 이 치마는 얼마예요? 3만 5천 원입니다. 한 번 입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치마는 얼마예요? 3만 5천 원입니다. 한 번 입어 보세요. 9번 물이 아주 차가워요. 운동을 한 후에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이 아주 차가워요. 운동을 한 후에 들어가세요. 운동을 한 후에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번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초는 몇 개 필요하세요? 네. 스물두 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초는 몇 개 필요하세요? 네, 스물두 개 주세요. 네. 스물두 개 주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생일에 무엇을 받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받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에 무엇을 받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받고 싶어요. 12번 7월 25일이 수요일이에요? 아니요, 그날은 목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7월 25일이 수요일이에요? 아니요, 그날은 목요일이에요 13번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하고 여행을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하고 여행을 가려고 해요 14번 어제 산 운동화는 신어 봤어요? 네, 아주 편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산 운동화는 신어 봤어요? 네, 아주 편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15번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거 강남역으로 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강남역에 가려면 2호선을 타세요 강남역에 가려면 2호선을 타세요 만두 한 번 드셔보세요. 두 봉지에 5,000원입니다. 음, 맛있군요. 두 봉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만두 한 번 드셔보세요. 두 봉지에 5,000원입니다. 음, 맛있군요. 두 봉지 주세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7번 민수 씨, 제가 좀 부탁할 것이 있어서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제 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오늘 제가 해보고, 안 되면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제가 좀 부탁할 것이 있어서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제 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오늘 제가 해보고, 안 되면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주말에 일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인터넷 보셨어요? 그래요? 평일과 주말 언제 일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주말에 일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네, 제가 열도 나고 머리도 아파서요.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수연 씨,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지금 학교예요? 네, 학교예요.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네, 제가 열도 나고 머리도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수연 씨,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20번 저기,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구두인데 작아서요. 바꿀 수 있을까요? 영수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은 일주일 안에 하시면 되니까 다른 것을 한 번 골라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구두인데 작아서요. 바꿀 수 있을까요? 교환은 일주일 안에 하시면 되니까 다른 것을 한 번 골라 보세요. 네, 그럼 26일에 체크인 하시고 28일에 체크아웃 하시는 거지요? 인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른 둘, 아이 한 명이에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호텔 예약 좀 하려고요.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2박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26일에 체크인 하시고 28일에 체크아웃 하시는 거지요? 인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른 둘, 아이 한 명이에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실례합니다.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새로 이사 오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너무 시끄러워서요. 죄송하지만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새로 이사 오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너무 시끄러워서요. 죄송하지만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오후 4시 이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더 빨리 오실 수 없으세요? 제가 4시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서요. 아, 그럼 4시 전까지 가겠습니다. 혹시 늦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몇 시쯤 오세요? 오후 4시 이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더 빨리 오실 수 없으세요? 제가 4시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서요. 아, 그럼 4시 전까지 가겠습니다. 혹시 늦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힘들겠어요. 다음 주에 시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방학에 하는 게 어때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하지요. 네, 저도 알지만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요즘 바쁘지요? 네,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바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힘들겠어요. 다음 주에 시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방학에 하는 게 어때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하지요. 네, 저도 알지만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된 카즈키입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분에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여기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된 카즈키입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분에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여기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25번 26번 26번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어제 사무실도 그렇고 지하철 안에서도 좀 춥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 아파요? 네, 여름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서 건물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네, 어제 사무실도 그렇고 지하철 안에서도 좀 춥더라고요.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는 곳에서는 겉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내일 수연 씨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시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 선물을 못 샀어요. 저도요. 그럼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선물 사러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사는 게 좋을까요? 수연 씨가 남자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두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어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티셔츠나 모자를 살까요? 좋아요. 아마 수연 씨랑 수연 씨 남자친구가 모두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내일 수연 씨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시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 선물을 못 샀어요. 저도요. 그럼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선물 사러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사는 게 좋을까요? 수연 씨가 남자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두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어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티셔츠나 모자를 살까요? 좋아요. 아마 수연 씨랑 수연 씨 남자친구가 모두 좋아할 것 같아요. 29번 30번 50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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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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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